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장애인 IT 인력을 양성하는 배움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IT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벨리 비즈플라자에서 구로디지털훈련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한국판 디지털유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IT 직무 관련 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설립됐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는 디지털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서울디지털상업단지 내에 위치해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기술 변화와 인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수준별 IT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이 원하는 직종에 맞춘 유연한 과정을 설계해 체계적인 교육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양현 이사장은 우수한 장애인 IT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저희 공단은 장애인의 IT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개별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훈련 과정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장애인력 양성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움직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